플래스 레이디스라는 팀에 들어온 지 한 1년 정도 되어가는데 체계적으로 훈련도 하고 게임도 해볼 수 있어서 실력이 느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개인 종목만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하다가 개인 종목이랑은 또 다르게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축구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들이나 동생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함께 게임도 하고 훈련도 하면서 제 삶에서 축구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.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3, 4번 나왔나? 3번 나왔는데 일단 너무 재밌고 진짜 운동도 되니까 체력도 기를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. 클래스 레이디스 화이팅! 고맙습니다. 그렇죠. ERG